이게 저거거든요 볼나무, 봉목, 산청목 그러죠? 이 볼나무도 이게 약돼서 있죠? 간에 좋죠? 끓여놓으면 이렇게 돈도 많이 끓여먹거든요? 근데 거기에 지금 맑은게 큰 거 있습니다. 아 크죠? 따 볼까요? 엄청 큽니다. 벌나무 말고 이건 귀한 겁니다. 이 벌나무 자체가 귀한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급도 귀합니다. 오 좋죠? 큽니다.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이것도 저거입니다. 벌나무, 봉목, 산청목 거기에 말급. 보이시죠? 이쁘죠? 벌나무 말고 부서집니다. 저거 있습니다. 벌나무 말고 부서집니다. 오늘 벌나무 말고 부서집니다. 오늘 벌나무 말고 부서집니다. 저쪽 다 써갖고요. 이거 두 개만 깔아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정도를 들었을 때 나의 막상도가 빌โ gor양입니다. 바로 이 단계를 들었을 때까지 다 한번에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펌상은 제 2개입니다. 오래됐던 5 개입니다. 이렇게 펌상은 제 4개입니다. 그리고 회사에 따라 저쪽으로 제 2개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 선택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 후집니다. 이거 바로 백스에서는ustradius pen이하는 방법입니다. 이제 왠만 공유입니다. 감사합니다.